인천연수구 송도동 여러분은 어떤 운동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인천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글로벌파크 체육관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공원 안에 흰색 도명 형태의 송도글로벌파크 체육관이 자리잡고 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서면 넓고 쾌적한 분위기의 배드민턴장이 보입니다. 푸른색의 높은 천장과 밝은 조명이 인상적이었고요. 휴식과 대기를 위한 의자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음료수도 보관할 수 있는데요. 정수기는 없으니 물과 음료는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내경기장 안에서는 이렇게 실내용 운동화를 따로 신으셔야 합니다. 송도글로벌파크 체육관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 반까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정말 좋지 않나요? 체육관 안쪽에서 경쾌한 소리가 들렸는데요. 가보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탁구를 치고 계셨네요. 이곳은 배드민턴과 탁구 두 가지 운동경기 모두 즐길 수 있는 체육관입니다. 송도글로벌파크 체육관은 날씨에 제약 없이 운동할 수 있어 좋고요. 체육관 입구 옆에는 화장실이 체육관 앞에는 주차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체육관 밖은 송도글로벌파크 공원인데요. 자전거 도로와 실외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터도 있고요. 산책을 즐기며 오래 걸을 수 있는 넓은 공원입니다. 제가 간 날은 가을볕 가득한 오후였는데요. 날씨가 따뜻하고 주변이 한적해서 걷기에 참 좋았습니다. 송도글로벌파크는 2지구 실내체육관과 3지구 카페테리아와 야외 북카페 시설 4지구 야외 체육시설 및 물놀이 시설이 마련된 복합문화 레저 공간입니다. 체육관이 위치한 글로벌파크 2지구에는 놀이터도 두 곳이나 있었는데요. 스릴 넘쳐 보이는 집라인, 그네와 미끄럼틀 등 다양한 놀이 시설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곳에 오셔서 다양한 운동 즐기시며 남은 한 해 건강한 일상 보내시길 응원합니다.